안녕하세요. 휘림 한방병원의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석증은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인 담즙이 담관이나 담낭 안에서 돌처럼 굳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담석증이 잘 발생하게 될까요? 담석증의 위험인자로는 먼저 잘못된 식습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튀김과 고기,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경우 담즙 내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담석이 쉽게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기만 또한 담석증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이며 반대로 무리한 다이어트도 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음식 섭취를 제한하면 담낭의 운동성이 저하되고 담즙 배출이 온활하지 못해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인자로는 경부용 피임약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을 줄 수 있습니다. 담낭 담석증의 경우 소음파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어서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담낭의 담석이 있어도 80%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무증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석증으로 인해 통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담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갑자기 윗대가 심하게 아프고 특히 우측 상복부의 통증과 함께 등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이 담낭관을 막아 담낭이 부어오르거나 시비지장으로 담즙을 배출하는 총담반 끝을 막아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되고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되며 서서히 또는 갑자기 소실됩니다. 담석으로 막혔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만약 막힌 채로 계속 진행되면 통증도 가라앉지 않고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담석의 치료 방법은 담석이 담낭에 있느냐, 간 내에 있느냐 아니면 간 밖에 담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증상의 유무와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 치료로는 수술 요법인 복관경을 통한 담낭 절제술이 있으며 내시경 치료, 약물 요법, 폐석술 등의 치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석 등으로 간이 나빠지거나 암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담석이 담관을 막은 상태에서 세균에 감염되면 합병증으로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통증과 함께 고열을 동반한 황달이 발생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지만 담석증으로 염증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간경변증이나 담도암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 담석의 경우에도 담낭벽이 석회화될 경우 담낭암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담낭 담석 중 2.5에서 3cm 이상의 거대 담석은 오래 두면 담낭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증상으로 담낭에 담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복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수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히림 한방병원의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